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 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60대 신모 씨와 병원장 70대 윤모 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